안녕하세요. 저는 춘천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실용음악 보컬 전공 안효정입니다. 지금 제가 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서 음악인 분들은 참 힘든 점도 많은 것 같아요. 춘천에도 정말 음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오랜 기간으로 공부를 해오진 않았지만 저라도 용기를 내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음악인들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힘을 보태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 사연은 지금의 캄캄한 현실에서 저희가 빛을 좀 바래고 싶은 그런 가사로 이 곡을 적게 되었어요. 아무래도 희망적인 가사도 참 많이 들어갔겠죠. 대중들 분들한테도 아침에 활기차게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다. 봄내 팔레트나 아이유의 팔레트나 똑같나요? 어우 다르죠. 봄내 팔레트라는 곡은요. 춘천의 많은 행복한 감정들을 좀 표현하고자 만들었던 다채로운 분위기의 곡이기 때문에요. 매력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춘천 분들은 제 곡을 조금 더 많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? 춘천은 공기도 좋지만 참 볼거리도 많고 맛집도 정말 많아요. 꼭 봄내 팔레트를 들으시면서 춘천에 놀러 오세요. 안녕